교육부의 등교 수업 확대 방침에 따른 도내 학교의 밀집도 완화 여부가 이번 주 중에 결정됩니다.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등교 제한을 달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해 오는 7일쯤 다음 주 등교 확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도내 코로나19 감염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, 전체 학교의 70%에 달하는 학교가 이미 전교생 등교를 하고 있어서 추가 확산이 없는 한 등교 제한이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.